네, 핵득점! 지금부터 용돈 획득을 위해 다 같이 게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게임, 물풍선 받기! 성공한 거죠? 야, 너무 잘했는데? 오! 두 번째 게임, 물총사격! 압을 증외! 말이 안 돼! 골치! 근데 역시 태국에 오니까 게임 잘한다! 경험이 많아! 마지막 게임이에요, 여러분! 네! 뭔데요? 무반주 댄스! 멤버 전원, 해당 노래에 맞는 안무를 춘다! 음악이 플레이 되면! 그리고 랜덤으로 끊기는 노래에 박자를 받쳐 안무를 이어나간다! 아, 오케이, 오케이! 다시 음악을 틀었을 때 안무 박자가 맞으면 성공! 총 3곡을 성공하면 용돈 획득이! 아, 이거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쉽다! 야, 우리 진짜! 우리 K-POP 여자 그룹에서 제일 잘 춰! 진짜! 제일 잘 춰어! 야, 우리 역사잖아! 우리 기름이 좋아! 연습 게임, 연습 게임 필요해? 필요 없지! 아니, 연습 게임 우리 이거! 인생이 라이브야! 야, 솔직히 아이들이면 춤이지! 네! 그러니까! 할게요! 네! 덤보이 같아! 그치! 진짜? 아, 너무 쉽다! 진짜? 아, 너무 쉽다! 두 음이야! 사장관없이 가보라고 You lose 두 음이야! 사랑이 생각도 파악 내 몸에 생각나는 하나도 어릴 마치 너의 죽음은 나를 향수 나쁠 일 fight 예,侍이 black 쿵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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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be the Tomb boy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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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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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my EB2 Yeah, we're the town boy Yeah, we're the town boy I love the dancing pool I love the dancing pool 미안한데 우리 라이브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투어 시절인데 투어 시절에 투어 콘서트 해야 되잖아요 미안한데 오늘 헷갈려 하지 마세요 저희 인도네시아도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 지금 GS 스케줄이 있어요 그냥 콘서트 버전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콘서트 버전할게요 조금 더 천천히 해야겠다 그러니까 아주 조금 한 명이 부르자 한 명이 부르자 내가 부를게 그래, 소영이가 같이 부르고 싶은데 어떻게 해? 그러면 속으로 해 자기가 쓴 곡은 자기가 불러 아니, 자기 속으로 자기 불러 우리 언니가 불러 우리 세 개 우리 작곡할게요, 여기서 랄랄루 랄랄루 다음 그러니까 네, 두 개 내게 널 갇히게 라차 아, 꿈이에요 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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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위해 불러줘 평생들 못 잊게 라차 I love you 탐땅 따따따딴 따란 따란 따뜻 탐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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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브리데이, 에브리나이 라차 탐땅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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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라비야! 아 너무 쉬워 아 너무 쉽다 아 너무 쉽다 딱 하필 우리 잘하는 노래 다 나와 덩기아 주세요 덩기아 주세요 시간 랩하지 마세요 마지막! 솔직히 마지막 진짜 저희는 곡 고르는 거에 따라 진짜 못할 수 있는데 어? 어? 저희 왜 얘기해요? 아 우리 내가 봤어 우리 그거 진짜 많이 틀렸어 아 우리 내가 봤어 우리 그거 진짜 많이 틀렸어 아 우리 내가 봤어 우리 그거 진짜 많이 틀렸어 그 그 뭐냐 그 그 뭐냐 그 그 뭐냐 오마이갓 이런 거 맞아 오마이갓 진짜 어려워 할 때마다 헷갈려 맞아 오마이갓 이런 거 진짜 어렵고 됐죠? 아 우리 글래해주세요 내가 봤어 마이백이야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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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하니 서있다 왕 몰랐던 너를 반다 이제 웃음만 나온다 난 이젠 너를 몰라 해서 yeah 이거 좀 어려운데 할 수가 있어 뚜두두두두두두두 여기 ALPop 저도你有 dehyd까요? 저기ő 저 5ело 맞았어! 야 진짜 잘한다 우리 아예 형! 얘는 뭐지? 보는 눈이 예술이 없네요 아니 우리 끼 뿌려요 끼 뿌리지 마요 이거는 제스처예요 무기는 아직 무기는 머리 뿌려잖아요 잘했죠? 더 어디요? 잘했죠? 더 어디요? 더 어디요? 더 어디요? 그럼 하나 더 해줄게요 하나 더 할까요? 하나 더 할게요 그러면 컴바! 컴바! 천 원! 천 원 초다! 해주게요 그 천 더 주세요 천 더 주세요 천 더 오케이 야 너 노래 부르지 마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퍼포먼스 상 아이들 우리 퍼포먼스 상이야 가자! 하나의 투자! 그럼 문제는 배송비가 년이 nossa 배로 그리워 배송비가 나의 두 번째 ata 두 번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아 와 와 역시 작아거니 잘한다 이거 진짜 인정 절대 음감이야 나 절대 박감이야 절대 박감이다 진짜 나 절대 박감이야 미쳤다 이거는 근데 요즘에 언니 콘서트 할 때 랩할 때 디렉이 되더라고요 그거 레이백 하는 거야 레이백 박자를 갖고 노시네요 와 와 와 솔직히 조금만 쫓다잉 잘 있으면 재밌겠다 진짜 저희가 너무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가자 감사합니다 돈 감사합니다 자유시간 출연빙이 없어요 출연비 야 나와 자유시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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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고 나가 마사지 와 예쁜 거 완전 나 이런 거 진짜 좋아해 야 너무 예쁜데 레인보우 있네 유주 오렌지 모차 타이티 오케이 레인보우 도와주 다이어트 도와주 이 치콜릿 네 우리 이거 시켜가 아니 이거 시켜야 돼 고기가 이것도 시켜야 돼 고기가 이것도 시켜야 돼 레인보우 텐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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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쿵카 토쿵카 다리를 이제 찾아야 돼 우와 진짜 이쁘다 나 이거 그림인줄 해? 엑자가 이렇게 되어있는게 그래 그림 같아 진짜 빨리 녹아 빨리 찍어 빨리 찍어야 돼 같이 찍자 하나 둘 셋 빨리 누구부터 찍어 빨리 빨리 나 나 나 찍어줘 저쪽 찍지마 어 오케이 봐주세요 나야? 너야? 나 찍어줄게 야 언니 여기 사람 같아 포도 왜 이렇게 잘해? 나야 야야야 다 틀렸어 야 너와 야 너무 걸린네 나야 이거 밝아진다는거지? 야 야야 안될 것 같아 이거 하나 이거 다 손에 묻으면서 먹는거야 액자처럼 찍어줘 됐다 고생했다 야 너무 흘리는데? 먹어 이제 어 너무 맛있잖아 근데 맛있다잉 역시 힐링은 단거지 얘가 이거 너무 세게 먹고 있잖아 좀 예쁘게 먹어야 되는데 그게 뭐야 중요해 맛있으면 되지 이거 먹어보자 그래 맛있을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 음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네 미쳤다 하루 종일 먹는 것 같아 네 그거 그런 생각 보여 응 여기 밤에 오면 더 좋겠다 그니까 선선할 때 지금 제일 좋아 우리 엄마랑 우리 엄마 아빠랑 오고 싶어 진짜 좋겠다 응 태국 알아서 할게 이제 다 먹었으니까 숙소가 쉬자 우기야 응 좋아 나는? 아니 먹고 있길래 나 둘이만 가는데 나는 우기 너무 들만 해도 됐어 나는 너무 여기만 얘기하다 난 여기 두고 가게 아니야 우리 이제 숙소 가자 난 눈치 주는 거야 우기야 이렇게 해서 무치면 나쁘지 않은데? 다 먹어 다 먹어 이거 아픈 농목만 다 먹어 맞어 드디어 저희 마사지 받으러 가 진짜 마사지 진짠 마사지 진짜 찐 마사지 그러니까 어제도 마사지하지만 조금 급하게 받은 거잖아요 맞아 이번에 제대로 받아보자 어디 아픈 거 다 말해 다 안파 나 이제 스무근 하나 더 너무 행복해. 여기서? 너무 좋다. 여기. 기대는 된다, 언니. 오케이. 언니. 안무 좋아. 안녕. 나 정말 이 순간 계속 기다렸어요. 어떤 게 기대면은. 아니야, 이거 기대해도 돼. 그래? 자, 보여줄게. 태국 마사지 얼마나 좋은지. 간지럽네, 간지럽. 소독하고 있어요. 집중은 좀 분상해야 될 것 같아. 집중은 좀 분상해야 될 것 같아. 아니, 너무 다리에 집중하면 아프고 간지럽고. 그래서 저는 휴대만 해야 돼요. 너 언제부터 마사지 받기 시작했어? 한국어 연습생들. 한국어 연습생들. 그렇다. 그때 처음이야? 대만에 있을 때는? 안 해봤는데? 그 때 애기였잖아. 고등학교 일을 했는데. 어? 애기였는데 나 진짜. 나. 초딩 때부터 받았어. 진짜? 그래서 키 큰 건가? 그럴 수도 있잖아. 나 아빠랑 진짜. 4학년 때부터 다녀왔어.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우리 할머니도 깜짝깜짝 놀래. 진짜? 애기인데 왜 이렇게 마사지를 좋아해? 진짜? 나 아냐. 나는 연습생 때. 그때부터. 그때부터 몸이 힘들었어. 오, 좋다. 힘이 좋으셔. 와, 좋다 진짜. 응. 안녕? 남자. 아, 피곤해. 진짜? 응. 지금 내 동생은. 응. 기분 안 좋아서 제가 지금 대화하고 있어요. 누가 안 좋아? 동생? 내 동생. 왜? 내 동생을 할 때가 있어. 지금 언니로서 좋은 말을 하고 있어요. 야, 너 멋진 언니였네. 응. 진짜? 언니 없어? 응. 누네는 너무 동생이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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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시원해. 아유, 나 여기가 제일 아늑해. 좋다. 진짜 힐링이다, 힐링. 너무 행복해. 네. 저 제 침대에 지금 신발 신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 신발 진짜 안 올라갔어라. 안 올라가겠어라, 뭐야. 응. 귀엽지겠어. 맨날 나 귀여워 죽겠대. 언니는 다 귀여워하는 것 같아. 그게 시럽다. 아니야, 쟤 나한테 귀엽다고 하는 줄 알고 있어. 나 나만 귀여워. 언니한테 귀엽다고 하는 거 진짜 이상하지. 왜? 나도 귀여운데. 어? 나는 우주이가 기분 안 좋은 것 같아요. 귀엽다, 이쁘다 할 때. 근데 나 장갑 기분 좋아져. 나 줄 생각은 킹마다. 아, 너무 웃겨. 왜? 우리 그래서 시상식이 뭐뭐 나간다고? 이리 얘기 안 하면 안 돼. 아, 좀 미안해. 아이고, 재미없어. 라면? 냉면? 그리고... 저 뭐야? 근데? 진짜 왜 이래? 왜 그랬어? 아, 대본이야. 아, 진짜 왜 그랬어? 진짜 지금 약간 진짜 우리 숙소 모습 같아. 그니까, 진짜 숙소야.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맛선지 몇 시간 받은 거야? 우리 어디서 해먹어? 우리 옆에 탁. 여기 앞에서 와? 야, 우리 이제 많이 쉬었는데. 밥이나 먹으러 갈까? 좋은 곳에서? 밥이나 먹으러 갈까? 우리 돈 넣어서야 돼. 내가 진짜... 우리 돈 많아? 우리 돈도 많은데. 돈 별로 쓸 일이 없었어. 여기 뷰 좋은 데서 밥이나 먹을까? 그래! 거릇에 끼입을 해야 돼. 거릇에 끼입을 해야 돼. 아이고. 야, 대박! 뭐야? 뭐야? 여기서 먹는 거야? 너무 좋은데? 와, 대박이다. 나 행복해. 야, 이거 진짜 럭셔리 와이프라니까. 이거 맛있겠다. 야, 너무 맛있겠는데? 여기 대박이야! 빨리 앉아, 앉아. 맛있겠다. 맞아. 진짜 너무너무 행복한데? 진짜 행복한 돼지야, 나는. 또 이거 또 넘어가자. 짠, 짠, 짠. 짠, 둘, 셋. 짠, 짠. 언니. 봄이랑. 그래, 봄이랑. 그럼 블링블링 해. 블링블링, 블링블링. 오케이, 블링블링 할게요. 언니, 하나, 둘, 셋. 예쁘게 찍어줘. 하나, 둘, 셋. 짠. 하나, 둘, 셋. 짠. 오케이. 괜찮은데. 그럴게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먹자. 야스. 오케이, 맛있다.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이거 진짜 럭셔리 라이브잖아. 나 럭셔리 라이브잖아. 아니, 나 럭셔리 라이브 몇 번이야. 그러니까. 너 럭셔리에 환전한 사람 같아. 너 환전해. 나 지금. 천수염. 진짜 멘트 못 하네. 이것도 처음 먹었던 음식인데? 그니까. 오, 야, 이화나 진짜 너무. 한 번 먹어봐. 이거는 시푸드 소스인데 태국만 있어. 아, 진짜? 실례인 줄 알아. 맨날 우리 해상만 먹어. 그때 이 소스랑 꼭 먹어야 되는데. 한 번 먹어봐. 맛있어, 넌 먹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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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 낀 바보 같은 얼굴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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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좋은데? 진짜. 이런 풍경을 먹으면서 봐봐. 여러분 오늘 살고 있는 지구야 이건. 그러니까 1박 2일 어땠어, 그럼 다? 너무, 진짜 너무 좋았어. 너무 짧아. 우리끼리 여행 이렇게 심사한 거 처음 아니야? 헤어나가서? 응. 완전 힐링이었어, 정말로. 정말. 이거 진짜 지난번보다 더 힐링됐어요. 진짜 찐. 콘서트 하러 오늘 원래 왔는데. 맞아. 콘서트 진짜 재밌었지. 그리고 솔직히 민니의 고향에 이렇게 와서. 너무 신기해. 민니 친구들 엄청 많이 오고. 나도 진짜 너무 신기해. 어쨌든 거의 월드 투어 반? 이제 거의. 그렇지. 아시아 시작이야. 아시아 시작. 그러면 반은 넘었잖아. 맞아. 어때? 어떨 것 같아? 다음에 끝나고 나서 엄청 성장이 있을 것 같아. 하지 않아? 근데 내가 반응 봤는데. 너무 좋아요. 내려가는 거 엄청 좋아해. 진짜 좋았어. 그리고 나도 좋았어. 너무 재밌었어. 슬퍼지더라도 우지는 않을게. Let's make it funny. 우리 그거 처음 해봤잖아. 그래서 직접 해주시는지 몰랐어. 몰랐어. 그냥 인사하잖아. 갑자기 갑자기 경우 팀 마주쳐. 정말 열심히. 너무 고생하셨어. 그러니까. 역시 태국이 달라. 아니. 맞네. 우리 여기 태국 가서. 진짜 태국 하나도 모르는 채로 왔잖아. 맞아. 나는 태국어는 너무 어렵잖아. 사실은. 막 쓰기도 어렵고. 응. 할 수 없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응. 막상 해보니까. 막상 해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지금 태국 전쟁인 것 같아. 태국어. 응. 아워. 오. 빨리 나. 고마워. 반지. 제가 도าม sewing. 정말 본관의 점이긴 해. 정말 열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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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쟁이를 열정이야 여러분. 열정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근데 진짜 열심히 하긴 했어. 근데 진짜 민현이 덕분에 정말 편하게 여행하고 주문도 다 해주고 그러니까 미니집 가고 아 민현이 집 아 엄마 피아노 아니 근데 엄마는 진짜 매일매일 피아노 치시는데 어제 좀 나도 느껴서 부끄러우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사람이 많잖아 나 좀 감동받았어 그 노래 뭔가 들을 때 나 여기 소탈할래 나는 어떻게 민현이 맨날 그 노래 치는데 엄마도 딱 그런 노래 치는 거야 너무 민현이랑 똑같아 진짜 너무 신기했어 여신 우리 딸이야 근데 나 아직 몰랐어 나는 원래 엄마랑 안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이제 아니 전동 닮아져 언니 내가 전동 닮아 누가 파주 맞아 오빠들도 너무 보기 좋았어 아니 근데 시급주의가 좀 변한 게 변해서? 원래 게임 이런 거 안 시켰잖아 2는 시켰잖아 게임 재밌는데 어땠어? 나는 하도 게임하면 변해져 있어 특히 전소연 씨 특히 전소연 씨 나는 게임도 하고 싶고 성분은 또 세 여기는 게임 안 하고 싶어 근데 한 명 더 흥분이 없고 나 오늘 뭔가 날이 아닌 것 같은데 아 큰일 났다 나야? 아니 언니 잘 할 것 같아 나 수전증 진짜 심해 야 내려놔 내려놔 어? 너 한 손 왜 두 손 썼어? 받으면 안 돼 내가 더 버티라 나 후아는? 슈아는 별로 안 시험 없는데 은근 잘해 어 맞아 게임 잘해 할리갈리 응 뭔가 물 하는데 해봤는데 어 뭔가 돼 어? 한 번은 뭐야? 아 우리 물놀이도 했잖아 맞아 진짜 안 한 게 없네 맞아 물놀이 안 하면 슈아가 진짜 제대로 했는데 나 잘 가르치지 않냐? 근데 그걸 수영이라 할 수 있나? 너 하는 것도 그냥 약간 강아지 헤엄 유추한 물 그거 있잖아 맞네 야 저 물고기 까먹었어요? 가자 오! 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여기 너무 깊어 나 다리 안 두고 수영 수영주 길어? 그렇게 깊지 않아 그렇지 그렇지 다 왔어 저기까지 올 거야 맞아 맞아 다 왔어 너무 잘해 그럼 만약에 다음에 여행한 다음에 어떻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하고 싶냐고? 어딜 가고 싶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고 싶다든가 이제 우기 집도 가고 수영 집도 가야지 잘해야지 오! 오! 난 제주도 아 제주도 제주도 멤버끼리 가고 싶다 좋다 나 진가하고 싶은데 한라산 등반 나 진짜 한라산 꼭 올라가고 싶어 진짜 너무 아쉬워 죽겠어 조금 우기가 꼭 하고 싶대 다 같이 나 그런 소문이 있어 나 별로 여자 아이돌 몰래한 적이 없었대 우리가 다 같이 성공하면 진짜 우리 대박일 것 같아 진짜 우리 대박일 것 같아 가자! 제주도! 그래 진짜 좋아 나 진짜 좋은 것 같아 우리 무서워하지마 괜찮으시죠? 우리 무서워하지마 게임을 준비 좀 잘해봐 게임을 준비 좀 잘해봐 진짜 재밌었어 시즌3는 해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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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된다 나는 하늘 뱉 이상 족 수 things 뱉 나 또 왈 보라 왈 왈 이게 Yeah, I'm f***ed on,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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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2번! 드디어! 멤버들이랑 같이 나온다, 태국에서 진짜? 슈퍼 붕붕카! 야, 우리 사진 있어! 데이링, 데이링 좋아! 우와! 아, 태국 음식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지금 멘트 미쳤네 이것도 처음 먹었던 음식인데? 그니까 단아 따라해봐 나는 펭크 할걸, 시작! 귀엽다! 야, 귀엽다! 여기 파티! 나 진짜 오고 싶었어 나 그냥 기분 좋아, 살래 좋다 진짜 힐링이다, 힐링 너무 행복해 너무 좋다 이거야 미쳤다, 우기야! 귀여워! 우와, 이거 진짜 행복이다 이쁘려! 우와, 좋다 우와, 성황! 안녕! 안녕! 자, 이 날은 A lot of people want us to grow up 시간은 참 빠르게만 가는데 I want pleasure, want pleasure 그땐 와 모든 게 다 그저 어려웠을까 Don't be sad Let's fall and everything hit the fly Can I take out the polaroid And then we smile, blow it 슬퍼지더라도 울지는 않을게 Let's make a funny face Check out the polaroid We shouldn't forget this, please remember 우리 사진 속에 그때 그 미소에 Let's make a funny face